안녕하세요. 박세주인입니다. 지금 제가 녹음하고 있는 시간은 2022년 10월 31일 토요일 새벽 2시 19분입니다. 네 저는 뭐 여느 때와 다듬없이 토요일 업로드를 꼭 하기 위하여 오늘도 역시 업로드를 했어요 했는데요 제가 이번에 가져온 곡은 미X라는 3인조 영국 밴드 레전드 밴드죠 그 친구들의 F***인 베이비 라는 곡을 했어요 저는 이 곡을 하기 위하여 고심하고 고심하고 고심 끝에 곡을 정했는데요 정하고 나서도 라이브 방송을 들어가면서 구독자분들과 함께 어떻게 영상을 만들어가고 녹음을 하는지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업로드를 하고 가니까 미X가 저를 견제하네요 저작권 때문에 영상이 보여지지 않는데요 우리나라에서만요 재생이 안되네요 저는 며칠을 고생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나마 더빙으로 영상을 아니지 음성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저 친구 보세요 어휴 저 손가락 움직이는 거 봐 어? 이걸 올려서 어휴 저 몸짓 보이세요? 하아 이걸 올려서 이제쯤 구독자가 늘지 않을까 나도 떡상하지 않을까 저 저 성공을 바라는 저 눈빛 보세요 네 열심히 치죠 네 저 뮤즈한테 빡고 먹었습니다 하아 너무 힘이 빠지고 너무 힘드네요 진짜 열심히 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꼭 올리고 싶어서 한번 영상을 봐주세요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저 웃는 모습들 보이세요? 제가 진짜 열심히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기회를 삼아서 무시자한테 한마디 할게요 야 이 이 언젠가 복수한다 내가 성공해서 똑같이 할 거야 견제하지 마라 진짜 어? 영상 올린다고 뭐가 돼?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